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벌써 끝내면 어떡해요 인사를 좀 해 인사를 좀 해야하네요 그럼 파이팅은 당연히 해야죠 제5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저도 올해는 조세호씨도 그렇지만 꼭 좀 가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고 이 축제에 참가를 해서 코미디축제를 제대로 한번 즐겼으면 하는데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정말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정말 즐겁게 웃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축제를 진짜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노력을 하셨지만 특히 이 축제를 또 빌내주시는 건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축제를 함께 해주셔야 이 축제가 또 의미가 있고 또 축제가 말 그대로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는 즐거운 코미디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5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파이팅! 비아이 파이팅! 비아이씨프 파이팅! 우리도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김준호 파이팅! 송은희 파이팅! 정윤성 교수님 파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우먼 송은희입니다 제5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오는 8월 25일 부산바다에서 시원하게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 덥고 짜증나는 일만 많으시다고 하시는데 부산에 오셔서 마음껏 웃으시고 배꼽 빠지게 즐기시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바다 웃음바다! 비아이씨프 파이팅! 다섯 번째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제5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제5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산으로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여러분들 많이 웃다가세요 웃음 찾아가세요 복호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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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파이팅! 파이팅!